경의선 서울과 신이주를 잇는 복선 철도로 길이 518.5km이며 1906년 4월 3일 용선에서 신이주 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고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 철도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운수 교통량은 전국 철도 중에서 가장 많아 교통상 대동맥을 이루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경의선 복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군사분 개선에서 열렸다. 2009년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광역천철이 개통되었다. 길이 518.5km이다. 1896년 7월 3일 프랑스의 피브리사이 그리유가 경의철도 부설권을 얻었으나 자금 조달 관계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특허기간을 넘겨 1899년 6월 30일 부설권이 소멸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7월 8일 대한철도 회사에 경의선의 부설권을 특허하였으나 자금, 기술의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1903년 2월 16일 러시아 정부에서 경의철도 부설권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었고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같은 해 2월 21일 일본인에 의해 서울에서 의주 간 군용철도 부설을 위한 임시 군용철도 간부가 설치되었으며 이를 한국 주재 일본 군사령관 이하에 전속시킴으로써 군사적인 목적을 그대로 드러냈다. 1906년 4월 3일 용산에서 신의주 간철도가 완전 개통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관리권이 군용철도에서 통간부 철도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 1908년 4월 1일 부산에서 신의주 간직통 급행열차인 융의호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복산화가 진행되었다. 경보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철도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운수 교통량은 전국 철도 중에서 가장 많아 교통상 대동맥을 이루었다. 1945년 서울에서 개선 간 74.8km 구간으로 단축 운행되다가 1951년 6월 12일 운영이 중단되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경의선 복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군사분 개선에서 열렸다. 2009년 서울역에서 문산까지 광역천철이 개통되었다. 경의선은 북한 내 여객의 60% 화물 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복원이 완료되면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남한은 중국으로 가는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중국, 러시아, 유럽의 철도와 연결되면 극기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멘 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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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